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심하다는데요.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센터가 생겼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프리랜서가 많은 상황. 이렇다 보니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많았는데 우선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공정 거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인 거래 취소나 중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모두 어렵습니다. 임금을 체벌한다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단한다든가 빈번하게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 거래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의견서, 계약서,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 법률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서 저희가 여러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까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별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률 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에 각 한 개 소식 생겼고 상담과 법률 컨설팅은 경기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